2라운드 우아 우아 오아아아 좋아쓰 자 퍼펙으로 따라갑니다 이러면 똑같죠? 오아아아아아 최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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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참교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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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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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고 어 아가리 어 이거 굉장히 안좋은데? 어 되게 안좋아 지금 아 나루토까지 같이 썰렸다 망했다 그래그래 차크를 채우고 한번 노린다 어 어 한번 너무 노렸다 야 어 이거 둘다 각성할 수 있는 순간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오오 우와 이거 뭐야 야 이 미친 이거 어떻게 막지? 아아 미친 아아 마다라 각성은 계산을 못넣네 내가 아아 아 저건 뭐야 어 내가 저걸 배웠네요 아 속률 79%짜리 잡을 수 있었는데 답이다 차라리 카카시로 갈걸 음 쓰고 음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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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꺼내는 겁니다 응 주교오는 세이가오 미세대 아랫떠와요 이거냐 방금 나 이기네 아아씨 굴복했어 내가 졌어 이분은 잘하실까 못할까? 어 코리아인데 매드크라운? 누구지? 유전가 유저? 가만히 있어봐 전적을 한번 봐야겠어 어 야 플레이 매치도 전적이 없으시네 개털리거나 개털거나 둘 중에 하나다 운 좋게 저분 1승했던가 아니면 개잘하거나 내가 개털리거나 개털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응당응당 응당응당 길러비 그래요 이제 막 자라는 싹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다 어디 시를 쓰시네 아주 응 이 캐릭터를 한단 얘기는 개 고수거나 개 발릿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어 어어 새싹이거나 아니면 여유로 이걸 골랐던지 한번 보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우 야 하나면 장난 아니네 어어 야 저거 뭐지? 오우 야 저거 할 동안에는 역타가 안 따지네 저게 인술인가 보네요 왜이 왜이 에이씨 오 와 내가 이걸 교육당한단 말인가 오우 오우 어어어어 이건 응당이지 응당 이건 교육당할순 없어어 간다 마무리Dr0 нения 미숫 마무리해 이멍 없어어어 천준 와딱 쩔 남 masculine 잠깐만, 수리검으로 마무리하면 되잖아? 어, 내가 왜 그 생각을 몰랐지? 흐르르! 어! 흐르르! 흐르르! 어, 이 쉬운걸. 그래그래, 굳이 교육당할 필요 없어. 오... 흐르르! 흐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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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오이 안나갔어요. 오이 연계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바꿔치기도 없었는데. 미안..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흐르르! 미안합니다! 흐르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어, 뭐야. 어, 바꿔치기 없어. 접대해줬다. 어. 그래, 오히려 자연스러워. 저걸 또 너무 밀어붙였으면. 얼마나 또 인성 더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 어. 이렇게 된거. 홍가루 집안 한번 가. 어디서 감히, 남자가 하는 일에. 어딜! 어딜 친구들하고 놀러간다고 밤 9시까지 안 들어온단 얘기를 해! 자식은 내가 혼자 키워! 어딜 감히 그냥! 오오. 진종하란 말이야. 아, 아, 아. 부인이 아니지? 아, 미.. 아, 미.. 아, 맞다. 아, 미친. 아, 부인이 아니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나 순간 부인인 줄 알았어. 아, 나 희나탄 줄 알았네.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형부 처제살 조졌네. 아, 순간 이걸 내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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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나 진짜 신하탄 줄 알았어 사스캐리를 한번만 유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한번만 보세요 기역리을 티읕 디읕 비읍님 별풍선한계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승률이 33% 양심 있어서 정말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양심 아니 양심이 양심이 있어서 잘하시는 분들 다 붙는다고 해서 아시아 랭킹 1위가 오면 어떡해 여러분 제발 이런 거는 좀 틈새 공략 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 그 새를 또 얘기를 들으시고 그 냄새를 맡고 오시네 음 95%? 와 엄청난 놈인데 얘 아까 나랑 하지 않았나? 푸스텝 팬? 아 안돼 안돼 아 진짜 마이크 키네는 안돼요 정말 이 중국인들은 안돼 중국인들은 안돼요 어 뭐야 어 아 매드클럽 아 예 더 배우고 오세요 예 자 이번에 나둘이었습니다 음 저가 안됨 자 유튜브에 좀 한번 검색하면 많은 비디오 게임 방송 영상들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역시나 나루토 영상들도 많이 올라가있구요. 편집 유튜브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비디오 게임 유튜브는 조많은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편집 유튜브로 운영합니다. 많은 편집 영상 보시고 구독하기 많이 누릅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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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랙단비님 또 달콤한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설란에는 쉬지 않습니다. 설란에는 쉬지 않습니다. 큐브님 스티커 1개 서버터가에 환영하구요. 어 이번엔 좀 괜찮네요. 설날에는 연속 7년째 어.. 방송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많은 구독하기 또 유튜브 많은 구독 방송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블랙단비님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스티커 야무지게 양념 먹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 노힘조 가자 뭘 해도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어 컨셉 있게 간다 컨셉 있게 갑시다 구인조야? 아 미친 아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요 Avoid ivos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로 true 죽죽죽죽죽죽 가 predator 참교육의 시간이 여보세요 아 주인공 버프 어 옛날에는 하시나마가 주인공 어 뭐야 아 미친 아니 미친 와 빨리 죽여야겠는데 이거 최선을 빨리 죽이겠습니다 어 어 렉 개쩌네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야 이거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이거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나 절대 여기서 질 수 없어 와 나루토 작 작품 게임인가 너무 심한데 지금 이 분 시청자 보내시면 저랑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방송 채팅창으로 이거 너무 심한데 하하하 미치겠네 안 죽일테니까 빨리 얘기 좀 해봐 초우 초유님 계십니까 초유님 계시는 부분이면 채팅 좀 쳐보십시오 본방이 잔이 많으니까 중계방에서 본방으로 오시구요 아 오이를 날려라 야이씨 오이 들어가는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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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오이는 날렸는데 인술이 나갔어 키가 입력이 안돼 렉때메 아이씨 지렸네 하하하하 키가 입력이 안돼 아 이번엔 오이같아 이번엔 오이같아 느낌이 설마 이거 근거리면 안된다 잠깐만 나루토 일어나주세요 지금이에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 타이밍 좋아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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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했네 아 아 렉땅 지렸네 이거는 나가기 버튼이 없다 경기 포기가 없어요 미치겠네 어 뭐야 어 피했다 이 렉 너무 심해서 하하 승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개같은거 어쩔 수 없어 아 다음판에 뭐 어 땡크젠 뭐 이기도록 하지 뭐 승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음 빠르게 다시 들어갑시다 음 보루토는 캐릭터로는 안좋아 서포터로 좋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풀수가 나를 이제 계정을 정지시키는거지 일주일을 어 왓더 진짜 어이없네 와 앞으로 3회 단절로 기록개씨 와 이거 아니죠 진짜로 이거는 어? 억울합니다 진짜로